모린가 3년 이상 꾸준히 드신 분 계신가요? 병원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제가 2019년 5월 말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초창기부터 구독자분들께서 요청해주셨던 소재가 바로 모린가였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영상 1개 정도만 올리는 편이고 다른 소재들을 먼저 다루느라 많이 늦어졌는데요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모린가 편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모린가의 마케팅에 대해 분석해보고요 섭취시 주의사항은 많이들 알고 계셔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대신 식품을 만드는 사람의 관점에서 모린가 제품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르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여기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린가는 유행한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3,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지금은 크릴 오일이나 새싹보리 등에 밀려났지만 아직까지도 꾸준히 판매되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공식적인 기능성 인정을 받지 못한 슈퍼푸드가 즉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유행한지 3,4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꾸준히 판매된다는 것은 그만큼 모린가가 효과가 좋고 많은 분들이 재구매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린가의 효능이나 효과를 떠나서 3,4년 전 모린가가 한참 유행했을 때 마케팅은 어땠을까요? 먼저 종편 채널들의 건강 프로그램에 의사분들이 나오셔서 모린가 찬양에 앞장섭니다 각종 자료들이 인용되는데 막상 방송에서 예로 드는 자료 중에서요 과학적으로 제대로 연구된 자료는요 모린가 분말이 아닌 모린가 추출분말로 진행된 연구자료예요 제가 추출분말이랑 일반 분말은 너무나도 다르다고 몇 차례 말씀드렸죠 모린가 분말을 소개하는 방송인데 해당 방송에 출연한 의사분들은 모린가 추출분말의 연구자료를 인용하는 이상한 이야기 그만큼 과장된 내용이 방송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한테 전해졌고요 그런 식으로 전국적인 모린가 열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전에요 쇼닥터 마케팅이 국정감사에서까지 다뤄질 정도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종편 채널들에서 주로 진행되는 쇼닥터 마케팅 플랫폼이 완성된 계기가 아마 모린가가 아니었을까라고 매우 강력하게 추정해봅니다 자 모린가 마케팅의 두 가지 핵심축은 다이어트와 대사증후군의 좋다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식품업계의 꿀불교환 마케팅 뭐 좀 좋다 하면 전부 다이어트랑 엮는 것인데요 물론 모린가를 먹고 붓기나 살이 빠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20-30kg씩 빠진다는 감량 마케팅은 도가 좀 지나친 것 같네요 무조건 살이 빠지는 것과 연관지으려는 식품업계도 문제지만 그런 허위 과대 광고에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 속고 네 번 속는 소비자분들도 이제는 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감량 마케팅에 소비자분들이 피로감을 느끼실 때도 되었는데 말이죠 다음 대사증후군에 좋다는 마케팅은 나름 컨셉을 잘 잡았다고 판단되는데요 초기 단계의 대사증후군은 꾸준한 식이조절로 증상이 완화될 수 있거든요 모린가 속에 풍부한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이 긍정적인 작용들을 해주었다고 봅니다 사실 비타민이나 다른 폴리페놀 성분들과 다르게 식이섬유와 미네랄은요 모린가 추출물이 아닌 단순 건조된 모린가 분말로도 충분히 제공될 수 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중증 이상의 대사증후군 환자들까지 오직 모린가만을 바라보게 하는 식의 마케팅은 좀 과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보다 식품류에 대한 표기나 기능성 광고 문구가 비교적 자유로운 외국에서도요 모린가가 대사증후군이나 다이어트에 좋다고 대놓고 표현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모린가 마케팅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린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마케팅이 도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품이 만들어지고 팔린다는 것은 유행이 빠른 우리나라 식품시장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고요 업체들의 PPL 마케팅 영역에서 벗어나서 모린가 시장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린가가 그만큼 괜찮기 때문에 수요가 지속되는 것이겠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마케팅 이야기는 앞선 영상들에서 제가 크릴 오일이나 새싹보리, 모유 유산균 등을 다루면서 말씀드린 것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모린가 제품 고르는 법이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동안 몇 차례 제품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일반적으로 의사나 약사분들이 추천하는 방법과는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조 관점에서 제품을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저만의 강점 분야이기도 하죠 그럼 모린가 제품 고르는 법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양한 제형들의 모린가 제품들이 있는데요 제형은 제품의 형태입니다 우선 겉잎이 있죠? 말린잎 차로 우려먹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분말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알약이나 환형태도 있더라고요 좀 더 나누어 보면 분말 제품들도 알약이나 환형태 제품들도 추출분말로 만들어진 것과 일반 건조 분말로 만들어진 것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복잡하죠? 모린가 제품 고르는 법 첫 번째 되도록 잎을 확인하자 제품들을 자세히 보시면 원료명 표기 부분에 어떤 제품들은 모린가 잎 분말이라고 써있고 어떤 제품들은 그냥 모린가 분말이라고 써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잎에 더 영양소가 많아요 그리고 모린가로 진행되는 연구들에 쓰이는 추출물도 모린가 잎 추출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잎이라고 안 써있다고 무조건 잿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린가는 잎부터 뿌리까지 모든 부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른 조건들이 동일한 제품 두 가지가 있고 그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잎만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모린가 제품 고르는 법 두 번째 추출분말 혹은 저온건조 일반 분말을 고르자 추출분말과 일반 분말은 너무나 다릅니다 추출분말은 모린가에 물을 넣고 끓인 후에 수분을 날린 것이고요 제품에 모린가 추출분말 혹은 모린가 잎 추출분말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반면 일반 분말은요 모린가를 단순히 건조한 후에 분쇄한 것이에요 제품에는 모린가 분말 혹은 모린가 잎 분말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린가 제품 드시고 계시다면 한번 가져오셔서 추출분말로 만든 것인지 일반 분말로 만든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자체 함유된 영양성분만 따져보면 일반 분말이 추출분말보다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단 저온에서 오랫동안 건조했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빨리 만들려고 고온에서 건조하면 많은 영양소가 파괴되겠죠 그런데요 이런 일반 건조분말로는요 모린가의 핵심 성분을 섭취하는 것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성분의 흡수율 측면에서 따져본다면 일반 분말보다는 추출분말이 더 좋아요 물론 추출분말의 경우에도 어떤 방법으로 추출했느냐에 따라 추출물의 품질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데 어떤 것을 고려하느냐 저는 기능식품을 연구하고 만들고 파는 사람이니까 모린가 잎 추출분말을 가장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은 모린가 추출분말 모린가 잎 분말 모린가 분말 순으로 고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린가 제품 고르는 법 세 번째 모린가 환을 고를 때 동결건조와 찹쌀은 무시하자 앞서 고르는 법 두 번째 말씀드릴 때 일반 분말의 경우 저온에서 건조한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동결건조입니다 그런데 모린가를 동결건조한 분말은 잘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동결건조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잘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환제품 보니까 동결건조한 모린가 분말로 환을 만들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환을 만들 때는요 원료들을 물이랑 섞어서 반죽을 칩니다 그 다음에 동글동글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열풍건조를 합니다 물을 섞게 되면 미생물 이슈가 발생하는데요 가공식품은 절대로 미생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환제품들은 열풍에 바짝 말립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비싼 돈 들여서 모린가를 동결건조해놓고 환을 만드는 과정에서 열풍건조하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뭔가 쓸데없이 있어 보이려고만 노력한 제품 같다고 할까요? 그리고요 환제품 고를 때 찹쌀이 들어있으면 안 좋은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찹쌀이 들어가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환제품 만들 때 반죽을 친다고 말씀드렸죠 반죽을 만들 때 찹쌀을 넣으면 반죽이 더 잘 나와요 그래서 환제품에 찹쌀이 자주 사용됩니다 물론 요즘 소비자분들이 되도록 첨가물이 적게 들어간 제품을 선호하시고 찹쌀은 첨가물이 아니지만요 그리고 환을 만드는 기술력이 좋아져서 찹쌀을 쓰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환을 만들 때 찹쌀을 넣었다고 해서 절대로 나쁜 제품은 아닙니다 모린가 제품 고르는 법 마지막 네 번째 이왕이면 국산 참고로 이 네 번째 내용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국내 유통되는 모린가 제품들의 원물 즉 원료로 사용된 모린가의 원산지는요 인도산, 인도네시아산, 라오스산 그리고 국산 등이 있습니다 저는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아닌 일반식품 원료가 특히 자연물을 단순 가공한 일반식품 원료가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만들어졌다면 일단 한 번쯤 의심을 합니다 속고만 살았냐 하실 텐데요 저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민감하거든요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국가들에서 만들어진 단순 가공 자연물 원료들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몇 번 봤고요 물론 모린가는요 미국 시장에서도 유럽 시장에서도 인도산, 인도네시아산, 라오스산 등이 팔리기 때문에 괜찮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저는 국산을 사먹을 것 같아요 자 보통은 제가 특정 소재를 특정 주제별로 나누어서 두 편 혹은 세 편으로 촬영을 하는데요 모린가는 한 편으로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건기남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